네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경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시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오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명단 작성과 만남과 초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의 8단계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꿈 목표 설정 그리고 결단 명단 작성 또 초청 사업 설명 후속 상담 그리고 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명단 작성과 초청은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몸으로 뛰고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부분을 내가 직접 실행하는 그런 실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 작성은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이제 세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명단은 왜 작성하냐고 하면 소비자와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단 작성을 하지 않으면 너무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비자 중에서 또 애용자가 되어서 그 애용자가 부업자도 되고 또 비즈니스를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스 사업자도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보면 소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사업자가 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애트미 같은 경우에는 더 한 것 같아요. 저도 소비자를 한 2년 정도 하다 사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비로부터 사업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 거의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를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소비하면서 소비하면서 바로 사업을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그 소비자로서 2년이란 긴 시간 동안 소비자 한 것이 너무 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크의 애트미가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식품을 제가 사서 먹고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생필품, 주방용품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을 쓰면서 정말 너무너무 저렴하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사업으로 권유해서 사업을 한 계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다니다가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됐을 때인데 그것을 그만두고 애트미로 이제 전업을 했잖아요. 저는 부업이 뭔지를 몰랐어요. 부업이 뭔지 모르고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제 애트미를 시작했는데 정말 저는 애트미에서 성공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트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성공했어야 됐고요. 또 빨리 성공했어야 됐어요. 제가 이제 뭐 네트워크라고 처음인데 이거 시작해갖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포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100% 실패가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빨리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열심히 제품을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는 것은 소비자 중에서 부업자도 나와 함께할 사업자를 최대한 빨리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명단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명단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 애트미 사업을 할 사람 이 사람은 소비자 이 사람은 하나 먹을 사람 이 사람은 화장품은 알 쓸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을 다 적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할 사람 안 할 사람 구분하지 말고 잘할 사람 못할 사람 구분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을 다 모두 적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름을 모르면 그냥 내가 그분의 인상 차기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뭐 세탁소 아저씨 미용실 원장님 또 뭐 세탁 뭐 이렇게 마켓 마트 사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명단을 보고 아 누군지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명단 작성을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알리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자본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무슨 다른 기업처럼 다른 우리가 하는 사업처럼 수천만 원 수억 이렇게 들여놓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빨리 작성을 해서 그 명단 속에서 소비자 보호업자 사업자를 찾는 것이 큰 자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할 사람이 아닌 아는 사람 명단을 다 적는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이런 집안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 청첩장 보내고 하는 그분들의 명단인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어때요? 결혼식장에 가보면 어때요? 내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지만 가서 보면 아 누구야 언니 우리 친구야 누구 이렇게 해갖고 그 오신 하객들이요. 한 다리만 걸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을 적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소비자가 지금 16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소비자가 되지 않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애트미를 전달하지 않아도 소비자 명단에 넣지 않아도 애트미를 아는 누군가가 그분을 소비자 명단에 넣고 제품을 전달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어느 날 사업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가 아는 분들은 다 명단을 적어서 이렇게 수천만 명이 소비자가 되는 이 애트미가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빨리빨리 잘 명단을 적어서 우리 사업이 빨리 확장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트미는 무자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단을 빨리 많은 사람을 빠른 시간 안에 적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창업 이념에도 보면 생존 속도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중에 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속도는 굉장한 자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속도를 늦추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는 속도를 빨리 내서 빨리 그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속도를 늦추는 만큼 그것은 자본이 돼서 속도가 자본이 돼서 명단이 자본이 돼서 내 그 속도를 늦추는 만큼 내 자본이 줄어들고 내 수입이 줄어들고 내가 속도를 내는 만큼 내 자본이 늘어나고 내 수입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속도를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 관리라든지 우리 인생 관리라는 것이 사실은 다 시간 관리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감으로써 세월이 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전환점이 되고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이라는 것은 빨리 빨리 우리가 잘 내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속도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자본이 빨리 축적이 되고 내 수당이 빨리 늘어난다 생각하면 거의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소비자 명단을 쓰면서 가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만남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사업 설명이나 여러 가지로 초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가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남은 가만히 사업이라고 해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기 전에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화해서 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애트미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수당 체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저 안부만 묻고요. 우리 FORM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가족에 대해서 또 아큐페이션 직업에 대해서 레크레이션 그분의 여가활동에 대해서 또 뭐 뭐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전화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정도로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볼 때도 예를 들어서 여자분일 경우에 뭐 남편 요즘 뭐 네 남편은 회사가 여전히 괜찮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야 너네 남편 요즘 굉장히 안 좋지 이러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을 나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아들은 요즘 그래도 직장 잘 다니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 아들 아직 취업 못해서 라든지 아니야 우리 남편 벌써 정년퇴직했어 라든지 걱정이야 라든지 그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 하면 상대방이 무척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볼 때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물어봐주고 상대방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불편한 물음을 해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 다 모든 것이 망쳐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물어주지만 대답은 틀림없이 이런 이런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잘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어주고 중요한 부분을 물어주는 거지 불편한 이야기 상대방이 대답하기 힘든 이야기 그런 것을 우리가 유도하면 절대 우리가 안 된다. 이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초대를 하는 데 있어서 초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품으로도 초대하고 우리가 스폰서와도 만나게 해서 호일로 법칙으로도 초대하고 시스템으로도 초대하고 여러 가지 초대가 있는데 반드시 우리는 제품으로 먼저 초대를 하자는 거예요.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2년 이따 사업을 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제품을 써보지 않았다면 이 네트워크가 처음인데 우리 일을 했겠어요? 절대 안 했겠죠. 그런데 제가 제품을 이것저것 써보다 보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제품을 다른 친구에게도 전달하고 친척에게도 전달하고 우리 동창들에게도 전달하고 이런 제품을 전달하고 내가 써본 경험을 그대로 알리는 것이 우리 일이었기 때문에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듯이 반드시 제품이 먼저 들어가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척하는 일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제품을 쓰면서 사용하면서 이 제품 정말 너무 좋구나 너무 정말 절대 가격이구나 정말 이 돈으로 이 정도의 제품을 절대 살 수 없어 너무 제품의 질이 좋다 하는 그런 제품으로 먼저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익이 되도록 제품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다 좋지 않거든요. 또 내가 좋지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로 좋지 않지만 상대방은 그게 너무 좋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나는 너무 좋은데 상대방은 또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내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전 제품을 바꾸어 쓸 수 있도록 잘 우리가 그거를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제품을 안 내서 그 친구가 너무 내가 오고 난 다음에 부담을 느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가지 바꿔 쓰면서 또 이렇게 생활비가 절약이 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또 수당이 한 번 들어가는 것 이렇게 경험하게 해보면서 그 수당으로 또 다른 제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자꾸자꾸 우리가 제품 가지수를 늘려가고요.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용해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한 사람만 더 소개해줘 이렇게 해갖고 자꾸자꾸 제품이 초대돼서 전달돼서 넓은 범위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제품으로 초대돼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사업을 펼쳐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제품을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것이 좋다고 아니라 이 제품은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이런 효과가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 오메가3가 세 가지 종류잖아요. 우리 오메가3가 세 가지 종류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너무 복잡하고 불편하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알레스카 이 오메가3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조류 오메가3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은 비건 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굳이 동물성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식물성 조류 오메가3가 있으니까 정말 나는 동물성은 싫어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또 식물성 조류 오메가3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이번에 RTG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체 리듬을 굉장히 빨리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RTG 오메가의 특징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약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약으로 안 되는 사람은 주사를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약으로도 될 사람은 약을 주겠지만 이분은 약 가지고는 안 되겠어. 바로 정맥 주사를 놔야 되겠어. 이런 분들은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오메가3도 RTG 오메가3는 우리가 마치 주사를 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체 활성화를 빨리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우리 알래스카 이 오메가3나 조류 오메가3나 RTG나 큰 차이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의 상황을 봐서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우리 알래스카 이 오메가3를 권해줄 수도 있고 조류 오메가3를 권해줄 수도 있고 RTG 오메가3를 권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징 이 제품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효과는 이렇다 하고 말씀드리면 훨씬 더 그분에게 신뢰도 가고 아 정말 그렇구나 나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필링 패드도 나왔잖아요. 필링 패드도 나왔는데 저는 정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뭐 줌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피부를 자세히 보실 수는 없겠지만 저는 피부가요 굉장히 얇아요. 그래갖고 이 실피줄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필링 젤은 잘 못 써요. 그리고 그나마 에트미 거는 녹여서 쓰니까 각질이 제거되니까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쓰지만 시중에 이렇게 강한 필링 젤은 평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썼다고 하면 얼굴이 새싹 빨개지고요. 그걸 가라앉히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필링 젤을 쓰는데도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밖에 못 썼어요. 문지르는 걸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필링 패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소매에다가 우리 토너 묻혀서 닦아내고 정리하듯이 이 필링 패드도 그냥 그렇게 닦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뷰티 클래스를 제가 이제 수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필링을 뭐 그렇게 세게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각질을 그렇게 가볍게 닦아내기만 해도 다 각질이 제거된대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너무 귀한 걸 알아낸 거예요. 이래갖고 뭐 각질이 제거되겠나. 왜냐하면 늘 막 문질러갖고 막 나오던 걸 봤기 때문에 이 뭐 이렇게 정리해갖고 되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도 각질이 다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면 훨씬 더 그 사람이 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믿음이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러려면 우리가 제품을 많이 써보고 이 특징은 어떤가. 이건 나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효과인가. 많은 경험이 있어야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특징도 말해줄 수 있고 효과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여러 사람이 효과를 말해주면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품으로 초대를 한다. 처음에는 제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만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해갖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전화를 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조금 전에 제품으로 초대를 했지만 그다음에는 어때요. 스폰서나 시스템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품을 알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그분을 결국 우리의 목적은 제품을 통해서 애용자가 되고 그다음에 부업가가 되고 그다음에 제품을 누구에게 소개도 좀 한두 사람 해보고 결국은 그분을 우리가 사업가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신 분들을 코일러를 사용해서 전문가 우리 스폰서라든지 시스템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볼 때는 나랑 가까운 사람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할지라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 스폰서라든지 시스템보다는 그래도 덜 전문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스폰서에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결국은 우리가 시스템에 연결하게 되죠.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라든지 이런데 결국 초대해서 사업자로 깔때기 이론에 의해서 걸러내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에게 스폰서에게 초대를 한다. 그러면 이 초대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죠. 뭐 하면 아유 네트워크의 ABC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처음 왔을 때 네트워크의 ABC도 모른다. ABC가 뭐지? 그냥 우리가 아유 ABC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이걸 공부하고 보니까 ABC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보면 A는 어드바이저 스폰서잖아요. 그렇죠? B는 나예요. 나. 브릿지.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듣고 시스템으로 오는 분은 고객이죠. 그렇죠? 커스터머예요. 고객이. 그런데 이 ABC의 역할이 다 역할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나는 브릿지인데 이 ABC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예요. 나. 브릿지. 중간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을 스폰서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이런 사람인데요. 가족관계는 이렇고요. 형편은 이렇고요. 회원 가입한지는 어느 때였고요. 제품은 무엇을 쓰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우리 스폰서가 최대한 이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만 이분에 대해서 잘 스폰을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 사업이 이만큼 클 것이 이만큼 커지는 놀라운 고일러의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알려주고요. 이분을 내일 센터로 와서 우리 센터장님에게 연결을 한다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도 드렸지만 카톡으로 또 남겨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몇 살 정도 됐고요. 언제 가입했고요. 지금 상태는 이렇고요. 제품은 이런 걸 쓰고 있고요. 그래서 스폰서님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스폰서에게 하루 전날 카톡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가 며칠 전에 들었어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여러 사람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한 번 문자를 날려드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스폰서님에게 또 한 번 스폰서님 오늘 몇 시에 모시고 갑니다 또 알려드리고 계속 알려줘서 그 스폰서가 내가 모시고 가는 그 고객에 대해서 아주 정말 다 이렇게 잘해줘야 되겠다.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 더 그 문자 온 것을 보고 이런 이런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이 고객 하나를 정말 내가 임페리얼까지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스폰서에게 코일러 법칙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내가 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폰서는 그 온 자료를 가지고 이분에게 잘 사업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걸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우리 스폰서보다도 이 사람을 더 높여주고 막 그러면 이분이 뭐 밖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애트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스폰서가 훨씬 더 더 애트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더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브릿지 효과를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분을 잘 모시고 와서 정말 사업을 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것이 희석이 되고 잘못되면 반의 반도 우리가 효과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 사람을 정성껏 잘해서 스폰서에게 딱 넘겨줘서 그 호일러의 법칙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여러분들이 사업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우리가 제품으로 전달했죠. 그다음에 지역 세미나 그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데 결국은 초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데이 세미나를 해요. 또 석세스 아카데미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준비된 초대를 해야 돼요. 준비된 초대. 그러면 아니 그냥 초대는 뭐고 준비된 초대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죠. 준비된 초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미나의 강사들의 그런 여러 세미나를 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도 너무나 많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아 이분은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분은 어떤 스폰서의 강사의 강의를 들으면 이 사람이 더 좋아할까. 예를 들면 사람의 성향이 다 틀리니까 얌전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DISC 중에서 D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I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SC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들으면 딱 괜찮을 스폰서가 강사로 나올 때 그때 딱 그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분이 들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100%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초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 이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강의를 너무 싫어해. 우리가 우리는 이분의 강의도 좋고 저분의 강의도 좋고 우리는 강사들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한 번도 안 들어봤으면서도 봤으면서도 저 사람 강의는 어때 이 사람 강의는 어때 꼭 듣고 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절대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100번을 들어도 또 들으면 또 한 가지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우리 오래된 여러분들 팀장 국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막 판매사 되시고 이러신 분들은 또 듣게 하나 뭐 어쩌나 하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의 모시고 오실 분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분이 좋아하는 강사가 나오실 때 딱 듣게 하면 정말 100% 성공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모시고 오는 것도 너무 사실은 힘들잖아요. 오셔서 성공하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다 함께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와서 한 번 듣고 가서 그 다음에 아이고 그 강의 듣기도 싫다 그러고 안 온다 그러면 정말 안 되잖아요. 듣고 와서 아 너무 좋았다.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좀 들어봐야 되겠다. 아 내가 한 달은 들어봐야 되겠다. 아 내가 3개월은 배워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강사와 그분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해서 꼼꼼한 사람은 우리 강사님들 중에서 굉장히 꼼꼼하고 또 뭐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아주 이렇게 또 설명하시는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실 때를 딱 연결해 주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꼼꼼한 사람들은 또 그런데 또 막 굉장히 또 화끈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꼼꼼하신 강사님이 하면 또 답답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에게는 또 화통하게 또 비전을 주고 하는 그런 강사님이 하실 때 딱 듣게 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봤어야지만 아 내가 이 사람은 이런 강사님 저분은 이런 강사님 이걸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들은 게 없어요. 내가 그저 어떤 강사님이 뭐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어떤 강사님 하면 딱 그분이 강의한 내용까지 딱 아주 그 강사님 무슨 강의하면 딱 알아듣어 벌써 다 알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강의를 많이 들었어야 되고 우리는 이미 참여를 했던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많이 못 들었다고 하면 계속 유튜브 들어가서 회장님 강의 성공한 스폰서님들의 강의 리들의 강의를 다 들으세요. 다 들어서 오늘 원데이 세미나는 누가 한다 그러면 아 그분이 하시구나. 그러면 그분하고 맞는 분 그 전에 못 오셨던 분 막 연락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늘 강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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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신 분이 오셔서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원데이에 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덕해이 호텔에서 부업과 세미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있었죠 그죠. 그 전에 우리 노사장님 우리 오늘 수고하시는 스템 노사장님도 그때 덕해이 호텔에서 나랑 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덕해이 호텔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부업과 세미나가 또 열린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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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세미나가 많이 이제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사업을 위해서 다 열어줄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이제 얘기해 주는 거. 야 그때 우리 코로나 오기 전에 덕해이 호텔에 한 번 갔었잖아. 그 세미나가 이제 또 부활이 된대. 직장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올 거야 직장인들. 그러니까 꼭 한번 가보자. 미리 미리 막 얘기를 해놓는 게 자랑을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세미나 또 듣던 분이 지역 부업과 세미나 또 올 수 있게 하고. 원데이 세미나 매주 목요일 현장에서 하는 거 또 가서 듣게 하고. 다음 달에는 다음 주에는 석세스 아카데미 우리 일본 사업가가 사업자 윤영성 대표님이 또 임페리얼 되시잖아요. 얼마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정말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이 다 하고 나서도 이렇게 또 한다 하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다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결국은 아까 우리가 명단 작성하신 분을 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애용자 만들고 부업과 만들고 소개받고 사업자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든지 오면 바로 앉아서 스폰서하고 같이 앉아서 명단 쓰게 하는 거. 그 명단을 예를 들어서 50명의 명단이 나왔다. 100명의 명단이 나왔다. 250명의 명단이 나왔다 하면 그 명단을 가지고 열흘 만에 다 알릴 것인가. 한 달 만에 알릴 것인가. 그거를 6개월 만에 알릴 것인가에 따라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시간 압축을 통해서 힘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석세스까지 연결이 되고 나면요. 깔때기 이론이라고 해서 250명을 우리가 명단을 알리면 전화 연결은 한 60, 70명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만남이 일어나고 초대가 되는 사람은요. 한 40, 50명 정도 된대요. 제품 전달도 하고 소비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이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일러를 사용해서 사업 설명까지 STP까지 다 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 20명 정도가 진짜 시스템에 플러그인돼서 계속 시스템에 나오면서 나와 함께 오토 소비자가 되고 부업자가 되고 전업자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런 정도는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전업자로 전환돼서 리더 사업자까지 되고 결국은 그분들이 나와 함께 임패를까지 되는 일을 우리가 첫 명단부터 시작해서 다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준비된 자로서 내가 펄펄 끓고 있어야만 그 사람이 왔을 때 나와 똑같이 와서 그 사람도 똑같이 제품 전달도 하고 센터로 연결도 되고 보일러 법칙을 이용해서 스폰스하고 미팅도 잡아주고 원데이도 데리고 가고 같이 석세스도 가고 이렇게 내가 얼마나 펄펄 끓고 있어야만 되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100도 이상으로 막 펄펄 타고 있어야 여러분도 있잖아요. 장작 있죠. 장작 불. 아궁이 여러분들 불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때면은요. 내가 막 활활 타고 있을 때는요. 물기에는 젖은 장작이 와도요. 그게 다 타버려요. 내가 타고 있을 때는요. 물에 젖은 나뭇가지가 와도요. 막 타요. 정말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기운이 약하고 시들시들 하면은요. 젖은 장작이 오면 절대 못 타죠. 오히려 내 젖은 장작이 오면 시들시들 내 불까지도 꺼져버려요. 꺼져버려요. 거꾸로 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열정에 불타서 정말 내가 막 끊임없이 끊임없이 나를 자가 충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석세스에 오고 원데이에 오고 아무도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원데이에 참석하고 석세스에 참석하는 것이 리더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가서 거기 앉아 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리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막 불태우고 있어야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다 그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내가 먼저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복제가 돼서 이렇게 제품 전달로부터 시작한 소비자가 고객이 나와 함께 전업자로 돼서 나와 함께 파트너 되고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내 조직은 성공할 수가 없고 물먹은 장작에 와서 탈 수가 없어요. 거꾸로 그렇게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라도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힘 내가 원데이에 가서 석세스 갈 수 있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가는 사람이 정말 보통 사람이 가나요? 여러분들 다 팀장 이상 되고 하면 그런데 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나 혼자라도 가야 돼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이 너무 중요하고요. 내일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여러분들 사업이 또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조직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명단을 오는 파트너들 시간을 늦추면 안 돼요. 오자 말자 바로 이제 우리가 꿈 목표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결의결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명단 작성부터잖아요. 꿈이라든가 목표 설정이라든가 결의결단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공이 생각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실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실천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실천의 첫 번째가 명단 작성이에요. 그 명단을 가지고 그게 내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초대도 하고 만남도 이루어지게 하고 연락도 하고 오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남과 초대 준비된 초대 이 명단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실천이다. 내 몸으로 행동에 옮겨가는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다 생각을 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시고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도 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껑충 갈 수가 있어요. 이 남은 11월 12월을 대충 보내고 나면 1월 1일이 또 늦어져요. 늦어져요. 그래서 지금 1월 1일을 점프하기 위해서 점핑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서 막 달리고 있어야지 1월 달부터 막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석세스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연락하셔서 연결하셔서 내 좌우에 몇 사람하고 석세스 갈 것인가 그것이 내 자본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하고 모시고 갈 것인가 두 사람 모시고 갈 것인가 가는 날까지 연락하셔서 석세스 최대한 모으시고 명단 작성 잘 하시고 만남 준비된 초대 잘 하셔서 여러분들 빨리 또 인페리얼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